형 우선 형 잠깐만 우선 팀한테 뭐라고 하지 마봐 어 미안해 어 적힌 진우 저 새끼 족발라버리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어 우선 팀한테 화를 내지 마 형 아니 화를 안 냈어 화를 낸 게 아니라 이거 내가 흥분의 상태에서 그런 거지 또 오해를 내니까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또 아니야 그냥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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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조합을 형 상대편에 찐용 이제 털은 거거든요 아 씨 또 늙혔어 뭐야 뭐야 서로 서로 정치네 방금 전판 갖다 폈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 새끼예요 저 새끼는 이 시간으로 우린 뭐 음 음 형님 혹시 그 뭔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형님? 저 새끼가 계속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게임은 이겼는데 제가 버스태였거든요 쟤네 네네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요 지가 잘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가 다했니 솔저님 뭐하시니 그 땅 정치질을 하지 않나 이상한 소리를 약간 좀 장난식이었던 느낌인가요? 아니면은 좀 질개미 마인드로다가 장난친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저 새끼는 정치병자예요 그냥 저 힐 한번만 꽂아주실래요? 저 가만히 있어도 제가 못 맞춰서 밀지 마세요 가만히요 가.. 간신소리라고 감사합니다 지금요 제 로드호그 원챔이거든요 로드호그 무조건 나옵니다 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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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네 그냥 짠우님 그냥 표절 짭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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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역시 호그 나왔죠 딱딱이란 네 대부분이네 어 위도우있어 위도우 위도우 있다고? 아닌가? 위도우있잖아 나이스 나이스 위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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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위도우 정면 위도우 정면 겐지형 봐줘 위도우 피 밸드호 힘을 바군대 오엉 앙 이외 참치라 뭐야 이거 왜 말을 안해줘 아 아 나 깜짝 놀랐어 딱딱했는데 위도우 때문에 정면이 열려져가지고 아무도 몰랐나봐요 아 나 깜짝 놀랐어 아 나 빠졌어야 했는데 빗맞자 벤지 형 뒤에 호그 간다 아니 B만 해야돼 B B A 줘야돼 형 조안서랑 자거든? 로드 왼쪽 로드 그래프 할꼬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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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도라이저? 쟤도 도라이저 한 번 웃어주고 퐁 없어 벤지 형 퐁 없어 퐁 몇이에요? 8호 8호요 8호 오른쪽 트레 들어갔어 오른쪽 트레 오른쪽 트레 뭐해? 장면 장면 들어온다 들어온다 막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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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아줘 뭐해 말해주지 뭐 막은 뭐야 나이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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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해 Sweden 와 나이스 내가 힐 막아줄게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에 호그 오른쪽에 호그 막았어 막았어 호그 잡아 호그 호그 어 아.. 쏠져 공원 X됐다 X됐다 핵점 제발 제발 와 X됐다 나 헤일 한번만 고마워 사랑해 저 빠졌어요 우그 아 못먹었다 소리 믿어 제키야 자리야 개피야 못들어와 자차니 자차니 아 여기 좀 위험한데 망치 주지 망치 없지 나이스 비트 속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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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속와나 피 뭘 먹어 자탄 썼잖아 뭔소리야 아까 썼잖아 아 구라치고 있어 한 번 소리 들렸는데 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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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자탄 썼네 제발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멋있었어 자타먹는거 내가 봤어 이미 늦었어 남은 몇이야 멀어 멀어 아 아 똥시작이네 이씨 뭐야 이거 또 아 아 저 이씨 로버트 셰키 개같은 로버트 셰키 개가리 이 소자 공 채워주고 전쟁은 계속된다 빈캐리님 고맙습니다 망치있다 이거 망치 조심해 기대하세요 망치있어 조심해 저게 어 자리하고 몇번을 쓰는거야 아 미친 뭐 뭐지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제 자탄 있겠다 도전형 뭐해 자탄 방금 썼잖아 또 있다고? 우리 디더하고 호그였어가지고 무슨 자탄이 뭐 한탑 때마다 나와 자탄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또 있을걸인데 망치있다 망치있다 분명히 말했어 분명히 말했어 망치있어 망치갖본다 얘 뒤에 트랙 뭐해 짭잠 피에에에에엪 자탄암아 잘햇 아왜 뭐해 이거 왜이래 또 쿵 많아 쿵 많아 제발 어어어 깻재요 쿵 제발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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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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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나 미친놈 마운치 있다니까 그건 맞네 형은 내 라인 할거 했어 막았어 아 그래? 어 형 우선 형 잠깐만 우선 팀한테 뭐라 하지 마봐 어 미안해 어 적팀 찌누 저 새끼 족발라버리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우선 팀한테 화를 내지 마 형 아니 화를 안냈어 화를 낸게 아니라 이거 내가 흥분해 상태에서 그런거지 또 오해를 내니까 어 아냐아냐 그런식으로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또 아냐아냐 그냥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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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조합을 형 어떻게 조합 어떻게 할까? 내가 맞춰줄게 트레이 할까? 끼는거 할거면은 어 위도우나 트레이야되는데 어 내가 위도우 할게 트레이 픽하고 어 아니 위도우를 틱하고 트레이를 내야지 형 무슨 소리야 위도우 한다니까 뭔 소리가 이거 위도우 할거라니까 위도우를 먼저 해 그게 낫지 않아? 아니 광풀하잖아 아 미안 이해가 됐어? 상대형 근데 웨기랑 이런거 못하더니 되게 감정 좋네? 아 형 요새 딜러 밖에 안하잖아 그래? 마우스 맞고 에임 말이 안되잖아 형 마우스 못해 마우스 잇츠 상점이야 야 근데 니야 약간 섭섭하네 그냥 몰아한적이 없는데 몰아했다니 아뇨아뇨 그런건 아니고 가라앉히고 하자면 방송때문에 시끄럽게 하는거면 몰랐으니까 미안하구요 형 약간 당황했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흐흐흐흐 흐흐흐 형 정태형 어 그만좀 불러 이제 아이 흐흐흐 정태형 왜 호츠컷 뭐라고? 호츠컷 형 맘보스클비지 어디? 한초쓰다 가자 좋아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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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뒤에 호그 잔다 뒤에 호그 잔다 뒤에 호그 잔다 뒤에 호그 잔다 뒤에 호그 자는것 좀 잡아주지 무시할거야 계속 뒤에 호그 또 자 테리아 이거 둘이랑 야 이거 호그 잔다 봐봐 여기 여기에 DPS 다있어 형들 여기 다있다고 DPS 싹다이벨 오른쪽 뒤에 다 뭐해 어디있어 아 디바 터뜨렸는데 우리 겐지 어디있었어 뒤에 다 아나랑 다 DPS 다 뒤에 있는데 다 재우고 때리고 있는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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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잉해봐 아 딴건데 매트리스 아 나 궁 있거든? 아 아 아 궁켜줄까? 궁켜줘? 들어갈래? 호그 안 피 호그 안 피 오른쪽에 소저 자 아니 이거 왜이렇게 됐어 이거 천천히 천천히 야 겐지야 내가 너 소저 휴면 때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 야 너 겐지야 내가 어떻게 해소해도 돼? 아 제발 알았어 이거 뚫을 수 있어 뚫을 수 있어 잠깐만 안아 안아봐 안아 여기 안아 수면 좀 빠졌어요 안아 안아봐봐 안아 안아봐봐 안아 안아봐봐 안아 안아봐봐 안아봐라 안아봐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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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미야 이거 잡은건데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소저 칸 야 야 안 보인다 그럼 민기 좀 마 안 보인다 아 자리야 자탄있다 얘 야 야 자리야 좀 잡아 자리야 왜저래 나 월핵 있거든? 겐지국 몇이야? 겐지국 몇 기다려 쟤네 자탄 있어 자탄 한번 빼고 가자 그러면 내 월핵으로 자탄 한번 빼자 나 이거 바꿔야돼 가자 야 야 자탄 먹었다 자탄 먹었다 윈스탄 가 똥줄게 뛰어 나 안 보인다 안 보여야 잡아줄게 이것도 뭐야 뒤에 솔저 뒤에 솔저 고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포그 잡아 아 이거 아 할만하지 않아? 음 전혀 안할만해 빨리 위도우 쏘로 딴거 해 왓도우다 그냥 해 아냐아냐 빼야돼 빼야돼 그냥 해 왓도운데 아냐아냐 필요없어 아 필요없어 이거 필요없어 위도우 이것점때네 야 토르비언 나왔던데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아 다시 윈서 아 다시 루시우 가자 가자 저 위도우 저 뻘팩이야 뻘팩 이번엔 몇몇 돼 속주로 가자 내 웨그로 뭐 할거 있어요 음 할거 많아 오른쪽에 호그 혼자 했다 오른쪽에 호그 오른쪽에 호그 봐봐 나이스 나 힐팩 나 힐팩 나 힐팩 천천히 해 천천히 들어갔어 뒤에 솔져 뒤에 솔져 뒤에 솔져 속아라 속아라 솔져 나 힐 좀 안아요 제발 나도 갔다 형 uno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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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지하에 아나 솔져 해비 지하에 지하에 아마터넷 야 빼빼빼빼 이거 안돼 안돼 못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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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씨딸 이 탱커 개새끼들아 야 왜 욕을 해 디모한테 이건 지새끼들은 자리아랑 이렇게 싸움 할거면은 밑에 쏘자고 안하겠는데 씨딸 뭐 보냐 진짜 아니요 이거 아니 씨딸 적당히 X같이 해야지 야 디모한테 뭘 하지마 아니 근데 씨딸 뭐랑 싸우는데 니네 지금 뭐 뭐 있겠지 바쁘게 용검 있잖아 나노 몇이냐 나노 아니 씨딸 호그랑 씨딸 3대2라도 나노 몇이냐고 나노 나노 몇이냐고 나노 겐지 가자 나노 겐지 나노 겐지 가자 야 솔저가 계속 디도네 내가 디봐야겠다 나노 겐지 가자 나노 겐지 가자고 나노 겐지 들어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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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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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한테 뭐라하니까 그런거 아니야 아니 근데 형 근데 너무 못해 아 그래도 오냐오냐 해줘야지 이게 무슨 스타크래프트야? 6개 오버워치 아니야 아 근데 이건 못 이겨 왜 욕을 하면 안 되지 오냐오냐 줘야지 아유 근데 적당히 못해야지 적당히 니도 적당히 뭐라 그래야지 아니 형도 나한테 뭐라 하잖아 나 너한테 뭐라 그런 적 없어 뭐라 안 했다고 네가 욕하니까 내가 뭐라 그런 거지 이 새끼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새끼들 아 이 새끼들 아니 이게 4300Q가 4300Q가 아니야 아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아 지금 오버워치 그러나 preceding 아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